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서운 코치님과 함께 김동욱, 김찬, 진정한 조합에 도전합니다. 동욱이랑 상대로 하면 한번 이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긴장이 비교적 덜 됩니다.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히어로 코치를 당황시켜보겠습니다. 경기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비스를 넣고 무기중심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떨어지는 공이 먼저입니다. 무서운 코치님이 한쪽 방향을 잡아주면 반대쪽으로 오는 공을 대비해야 합니다. 왜 자꾸 당황이 서 있는 걸까요? 무서운ел dismantling. 왜 자꾸 ног이 서 있는 걸까요? 강 spottedelyn CT승 workshops.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9, 10 네트로 전진하는 플레이는 좋았지만 그 다음 혁오하면서 밸런스가 부러졌습니다 코어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된답니다 배전 2, 3, 4, 5, 7, 8, 8, 9, 9, 10 2, 3, 4, 5, 5, 6, 7, 10 5, 6, 8, 10 메아 아프스 조금 더 앞에서 준비했으면 조금 더 위에서 타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간 라인에 대한 개념,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일 지키러 나와요 야 이렇게 하고요 나와 작 어예에에에 시작류내고 3점 2점 ammunition 아, 어디로 가 미안해 뭐야, 너무 좋아 어, 너무 또 뭐하냐 뭐해 뭐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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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췄 췄 victorious ке company 무릎 사 eh 시간 시간 에uç 니 마이콩 cad Williams 마이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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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도 아멘 리허설 오 진짜 귀여워 리허설 제일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리허설 아 진짜로 리허설 10발 후 3발 후 3발 후 3발 후 등장 가벼un! 가능한 발전 마지막 발전 아아! 아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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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. 3. 4. 4. 5. 5. 5. 6. 5. 7. 이것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점수가 중간에 뒤죽박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파트너가 앞에서 네트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붙는 습관을 빨리 들어야겠습니다. 쓸데없이 밑에서 쳐올려 공격권을 내주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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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